응원법 기대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? 네 내가 춤추면서 견뎌질러 볼거야 이렇게 나랑 눈 마주치면 더 크게 해야돼 알았지? 맞아 나랑 눈 마주치면 응원법 하는거다? 사귀는거잖아 다시 사귈거야? 내가 사귈거야? 전하고 사고해 저희 이제 마이크처럼 가야 되거든요 월요일 오전부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 밥 잘 챙겨먹고요 자 시우까지 시윤차였습니다 시윤차 파이팅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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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